내 꿈에 날개를 달다 미래를 향한 걸음은 아낌없는 응원의 갈채를 받는다 세계의 캠퍼스, 세계의 출발선 서있는 곳은 달라도 꿈의 크기는 모두 똑같다 나의 가능성은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시작된다 왜 공주대학교냐고요? 꿈을 이루는 대학 공주대학교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살 이곳에서 시작돼 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찬란한 백제문화 그 역사와 전통의 중심에서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 1948년 공주사범대를 모태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오며 199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진리탐구 가치창조 정의실천을 목표로 배움의 중요성과 더불어 골고든 가치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는 세종시와 함께 내륙의 교육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는 공주캠퍼스 수도권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충남유일의 국립공과대학 천안캠퍼스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 신도시에 인접한 농생명 바이오 분야 연구 중심의 예산캠퍼스 특성화된 삼각캠퍼스를 구축하여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의 낭만과 학문의 열정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들이 있기에 지치지 않는 공주대학교의 꿈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그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공주대학교냐고요? 공주대학교는 오랜 전통의 교육 선진화 대학입니다 공주대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모두가 한가족이 되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배려하며 격려하는 가슴 따뜻한 대학입니다 모두가 만족해하는 대학 모두가 행복한 대학 공주대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 절대 후회 없을 것입니다 커다란 지성에 인성을 담은 교육 전국 2만 6천여 명의 동문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사범대학 공주인만의 경쟁력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해외 대학과의 폭넓은 교류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양청하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래를 향한 연구와 최첨단 장비 인류의 삶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무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 자연과학대학 책임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며 냉철한 이성으로 사과하고 가슴이 따뜻한 리더형 보건의료서비스 인재를 양성하는 간호보건대학 감성의 창을 열고 창의적 상상력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예술대학 국제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리더십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두 모인 국제학부 취업률 100%를 향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전 국제 경쟁력을 키워주는 도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 인성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준비된 공학도들의 꿈의 무대가 될 공과대학 농생명과학의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21세기 농생명과학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백년 전통의 산업과학 대학 학생들의 도전하는 젊음을 응원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펼쳐보일 수 있도록 그 넓은 열정의 그라운드가 되어줍니다 공주대에 가면 공주대에 가면 열정도 있고 활용성도 있고 왜 공주대학교냐고요? 모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열정적인 친구들을 보며 저 역시도 긍정의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생활은 항상 즐겁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당신 즐겨라 공주대학교를 대학생활의 뜨거운 우정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과 학업은 물론 모든 대학생활의 적극적인 참여는 내 안에 또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여 더 넓은 미래를 준비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은 때때로 열정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주대학교는 학생들이 오직 큰 꿈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편안하고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지원합니다 3,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생활관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손등 혈관 인식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시설을 통해 최고의 복지 시설을 자랑합니다 등록금? 공주대학교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전교생 4명 중 3명 이상의 높은 장학금 수요율을 자랑하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왜 공주대학교냐고요? 공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더 넓은 곳으로 향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세상으로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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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는 공주인을 응원합니다 36개국 130개국 130개 대학과 활발한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세계로 뻗어가고 우리 동포들의 꿈은 대한민국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으로 다가옵니다 공주대학교는 지구촌 700만 제외 동포를 위한 또 하나의 도전 한민족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 그 이상의 마음과 동질성으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치시키고 있으며 전세계 제외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참된 가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교육 목적과 이념 가치관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보다 큰 지평을 열어주는 공주대학교의 진심 세상의 높은 곳을 올려다보기 전에 세상의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를 품어갑니다 공주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마음껏 도전하고 비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주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곧 현실이 됩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생중심대학교 21세기 참된 인재양성을 선두하는 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